8월 25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입모양을 읽어 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은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 없어 학교 수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일상소통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습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 1,500장을 제작해 일선 교육 현장에 기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명 마스크는 재단이 50플러스 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한 50플러스 자원봉사단 100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작됐는데요. 자원봉사단이 각자 집으로 발송받은 투명 마스크 키트를 제작한 뒤 재단에 보내는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해 현재 1,500개가 취합됐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 세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기부 캠페인을 마련했는데요. 재단은 제작이 완료된 1,500개의 투명 마스크를 서울 국립농학교와 청각장애 대학생을 지원하는 전국 44개 대학에 순차적으로 기부합니다. 마스크 기부처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협력해 선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 할인권 발급과 여행 할인 상품 예약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할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해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하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배포된 숙박 할인권은 사용 지역과 시기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속에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내 여행 할인 상품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343개의 여행사가 참여해 1,468개의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 예약과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조치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업체와 신청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향후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으로 숙박 할인권 발급을 재개하고 여행 할인 상품을 시행할 때에는 참여업체는 물론 할인권 신청자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상세히 안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